오늘은 서쪽 지역 중심으로 낮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내일은 동쪽 지역도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이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27도로 오르면서 오늘만큼 덥겠고요. 강릉은 29도, 김천은 무려 31도까지 오르면서 경상권 내륙 중심으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 햇빛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겠으니까요. 장시간 야외활동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내일 출근길에 운전하신다면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또 건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제주 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전주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아침에 16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고향 최고 28도로 오르겠고, 양평과 가평도 최고 기온 28도 기록하겠습니다. 안성 아침에 14도, 한낮에 28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영서,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